안녕하세요 주식 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수요일은 성장 섹터가 높은 종목과 또 실전 종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문자 013-3366-0110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로희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 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이었죠. LED 종목에 대한 또 전반적인 분석 또 업황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뜨거운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짧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서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장 분위기도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중소용주들이 연초에 잠깐 반짝하고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충격들이 좀 오고 있는데요. 추경 매수가 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지만 결국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좀 찍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에 관련돼가지고 좀 대응 전략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LED 조명 시장 그러니까 사실 LED 관련 쪽이 그동안 2012년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책 변수가 작용하고 자금이 지원되고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 형성으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의 이제 초등극 면에서의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 어떤 한파동이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찾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TV 시장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실적 안 좋았던 것들이 분명히 올해 진입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명 관련 모멘텀이 분명히 형성되면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어떤 추측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2012년도에 시작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해 늦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글로벌 모멘텀이 있는 게 일단은 전력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축을 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미국 이런 데들은 이미 배결 등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우리나라도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나타날 건데요. 물론 이제 선반영대에서 실적이 먼저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이제 누멘스라든가 누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숫자화 돼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숫자화 돼서 나타나는 과정들은 아니고 가능성만 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동반 하나의 묶음으로 전체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항상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착각이 뭐냐면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빠지면 나빠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하셔도 거꾸로 매매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LED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서 좋다 좋다 하지만 그거는 바닥에 쓸 때 좋은 거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관리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하루하루 꺾일 준비를 하다가 결국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사락을 하면서 일단 꺾인 첫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들어가시는 그런 롤을 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관련 종목을 가지고서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그 서울반도체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이 정도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 이상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 그런데 서울반도체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고요. 이게 15% 정도 올라왔다면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억 이상 올라왔다는 거니까 상당히 크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는 기미는 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동반에서 끌어올릴 때 가장 강한 힘을 보이는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어쨌든 기관들의 매집 국면들이 2만 원 초반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3단계, 4단계의 어떤 상승 패턴 최저점 대비로는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뻔한 자리들의 조정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자리를 준다면 이 종목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가겠죠. 이번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울반도체. 그런데 지금 여기 차트되고 여기 지지선에 달고 2만 6천 원에 살아, 2만 4천 원에 살아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시세의 분출 국면이 거의 없을 거고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거꾸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추경면에서 오늘이라도 사신 분들은 바로 현금화 시키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그래도 큰 폭으로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루미마이크로죠. 루미마이크로요? 네. 루미마이크로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여기 은벙 떨어지는 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바닥에서 딱 올라왔던 포인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50% 정도 올라온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49%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 50%가 넘어갔었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잡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LED 조명의 어떤 핵심 종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잡주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오 전기에 인수가 되면서 회사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체질 개선이 많이 됐고 회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을 한 단계 올려놓고요.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2단계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과 다른 회사들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하고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제 기대심리 때문에 턴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미 턴을 한 상태에서 실적까지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발대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절대 만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종목만 더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동불아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의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잘 묶어놓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달 이상 소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다시 바닥을 턴해서 올라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서둘러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LED가 큰 변화를 줬다는 건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주 종목군으로 가는 방법에서 어떤 하나의 큰 축을 지금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잘 점검을 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갈 종목들을 좀 찾는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가벼운 종목을 찾아보자. 쉽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이제는 실적과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겸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올해 LED를 투자하는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에 대한 방향들을 좀 점검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거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LCD에서 OLED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D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주제를 특히 디스플레이 중에서 AM OLED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LED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두세 달 정도의 조정 장세가 이어진 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집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CD는 뭐고 PDP는 뭐고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LED하고 OLED를 어떤 분들은 같은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LED와 OLED는 굉장히 형격한 차이가 있죠. LED는 패널이 아니고요. OLED는 패널입니다. 그런데 LED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어 정리를 하면 반도체를 사용한 발광 다이오드 즉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하나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빛을 내는 하나의 소단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결국은 조명이라는 빛을 내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LCD의 BL, 뒤에서 빛을 쌓아주는 BL 역할을 한다든가 LED에서 백라이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빛을 내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OLED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TV의 브라운관이 전부 CRT라고 했죠. 진공관. 그러다가 CRT는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모니터를 사용했던 때가 CRT라는 걸 사용했던 거고요. CRT를 넘어서 PDP, 좀 얇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더 얇아진 게 LCD, 그리고 최근에 OLED까지 갑니다. 그런데 LCD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자체 발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기적인 요소를 가해가지고 뒤에서 빛을 반사시켜서 화면에 영상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LCD라고 한다면 OLED 같은 경우는 어떤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거 몰라도 그냥 OLED 관련 종목, OLED 관련 종목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AMOLED 관련 주래요. 그럼 AMOLED에서 어떤 장비 역할을 하느냐. 그 장비가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비냐. 아니면 공정이 바뀌어서 그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형격하게 차이가 되죠. 만약에 공정에 변화가 생겨서 지금까지 많이 나갔던 장비들이 앞으로는 장비가 안 나가게 된다면 그 주식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매출은 좀 미미하지만 결국 공정이 크게 바뀌어서 이쪽에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쪽이라면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완성이 되는 전 단계까지 된다만다 된다만다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힘들 거고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그런 공정이 채택돼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어 나올 때 주가는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종목이 어떤 장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CD와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공정의 변화가 좀 크게 생깁니다. 그 공정의 변화를 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거든요. 우선 이제 크게 AM, 우리가 OLED 하면 OLED에 거의 뭐 같이 따라 붙는 게 AM이라는 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AM, OLED, AMOLED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AMOLED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각 화소에 TFT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소를 구동시키는 디스플레이 역할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을 좀 적게 하고요. 정교한 화면 구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좀 파헤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장비들이 어떤 업체들이 장비가 납품되는지 그런 얘기들까지 좀 같이 할 겁니다. 이제 LCD에서 AMOLED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TFT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TFT가 결국 뭐냐. 그게 일종의 지금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이 TFT는 OLED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LCD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면 영상 구현을 하는 화소를 화면에 뿌려줄 때 뿌려주느냐 마느냐 온, 오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프를 해놓으면 화면이 구현이 안 되는 거고요. 온을 해놓으면 화면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에다가 TFT라는 것을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이제 AMOLED 공정상 백플랜 공정이라고 했고 전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AMOLED를 만드는 전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 번,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번 다시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TFT 구조를 잠깐 보면요. TFT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막이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됩니다. 반도체 막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절연막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그리고 게이트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얇은 박막 형태로 해서 계속 깔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TFT가 LCD에도 들어가고 OLED도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TFT가 이제 LCD의 각각의 스위치인데 AMOLED와 LCD의 가장 큰 차이는 AMOLED는 LCD에 비해서 TFT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LCD 하나당 TFT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TFT는 LCD는 한 개 정도가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최소한 AMOLED는 두 개 정도를 기본 구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LCD는 이 게이트라는 것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가가 적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LCD가. 근데 AMOLED로 가면서 게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이 부분이 전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단가가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 반도체 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는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비결정 산화물이라고 해서 ASI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연막 자체도 여기도 이제 조금 고가의 어떤 부분들, 물질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가의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단단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식각 장비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전파적인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 비결정형을 갖다가 폴리실리콘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AMOLED는 장비에 들어가는 단가도 비싸지고요. 이거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들도 비싸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동시에 표현해 줬으면 좀 좋았는데 이 화면이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되니까 아까 이제 TFT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LCD는 게이트가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AMOLED는 아까 보시면 게이트가 위쪽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지금 게이트가 위쪽에 있죠. 이건 AMOLED의 구조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아마 LCD 게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LCD의 TFT의 구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이 부분이 다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막도 좀 저가가 사용이 되는 거고 절염막도 좀 저가가 사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장비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LCD가 게이트는 아래쪽에 있고 AMOLED는 위쪽에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공정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막이라고 아까 분명히 표현해드린 부분이 있죠. 반도체 막이라는 게 LCD 같은 경우는 비결정형 실리콘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는 게 ASI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AMOLED에서는 이게 뭐냐면 ASI라는 걸 갖다가 증착을 시킵니다. 증착을 시켜가지고 박막 형태로 증착을 시킨다는 것은 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뒷부분에서 표현을 하겠지만 ELA라는 장비를 통해서 여기다 네이저로 쏴주는 거죠. 네이저로 쏴주니까 이 ASI라는 것이 비결정형 실리콘이 다결정형 실리콘을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실리콘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이 되는데 필요한 장비가 ELA 장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AP 시스템에서 납품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AMOLED로 가기 위해서는 LCD와 차이가 있는 게 ELA 장비라는 게 AP 시스템에서 납품을 해서 팔아야지 얘가 돌아가서 빌결정형 실리콘이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바뀌는 것들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 업체가 결국은 LCD에서 AMOLED로 넘어가면서 이 장비 업체들이 수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 단가의 차이죠. 당연히 이게 싸고요. 당연히 이게 비쌉니다. 그러면 뭐냐. 전기의 흐름이 얘보다 얘가 50에서 100배 정도 빠르게 변환된다는 거죠. 물론 비용은 비쌉니다.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이 비결정형 실리콘에서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의 처리 속도는 좋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다결정형 실리콘에서 산화물로 교체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문기사에서 보면 산화물 AMOLED 장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TFT 안에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쪽에서 비결정형 실리콘은 효율은 높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화물로 지금 교체를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거꾸로 보면 ELA 장비를 지금까지 써서 비결정형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산화물로 가게 되면 이 장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P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기 전까지는 AP 시스템의 ELA 장비는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산화물로 가게 되면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지껏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AMOLED 그리고 실정 나오고 회사 좋대는데 주가 못 가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결정형 실리콘에서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가는 것 그리고 향후 산화물로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까지 지금 TFT의 반도체 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장비 업체로는 AP 시스템의 ELA 장비라는 게 비결정형 실리콘을 레이저를 쏴주면서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절연막입니다. 또 절연막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봐야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표현해 드렸던 게 반도체 막이 있고요. 이 윗부분이 절연막입니다. 이 절연막이 지금 물질이 뭘로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지금 절연막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그 공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 그리고 이제 LCD하고 AM-OLD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절연막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질화물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LCD에서는 질화물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AM-OLD에서는 지금 산화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보다 얘가 더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지만 그만큼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서 높은 비용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LCD 같은 경우는 전류를 전류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전압 방식으로 하는데 AM-OL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강이 되기 때문에 유기물질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전류를 흘려보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류의 누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연막을 갖다가 산화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산화물과 고가 비용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옆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잘라주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식각장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는 거. 그래서 식각장비는 지금 ICD 쪽에서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 업체들이 주로 많이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ICD 쪽에서 거의 삼성 쪽은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까지 했냐면 반도체 마켓고요. 지금 절연막켓고요. 그리고 이제 TFT의 개수의 증가입니다. 화소당 PFT의 개수의 증가인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LCD는 TFT가 기본적으로 한 개 정도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면 전체적인 화면에서 온오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AMOLED는 최소한 두 개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장비 업체들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될 거고요. 장비 납품이요. 그리고 장비의 질도 그만큼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간 이게 한 개 있던 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단가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떤 공정의 변화가 생기니까 분명히 이쪽에 큰 수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한 쪽에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시간 통제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입니다. LCD는 밑에서 빛을 올리는 배명 발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MOLED는 전면 발광입니다. 그러니까 배면 발광이라는 것은 빛이 방출되는 면적이 좁아져서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결국은 전면 발광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AMOLED에서의 한 축의 TFT라는 것은 굉장히 고성능의 TFT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CD의 TFT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상당히 고성능 고사양의 TFT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는 기본적으로 자체 발광이 되기 때문에 전압 구동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요. AMOLED는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라든지 뭔가를 유기물질을 TFT에 박막을 시키는 거죠. TFT에 증착을 시켜서 유기물질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전류 구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유기박막이 전류를 주입해갖고 전류 구동 방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TFT의 사양을 고급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AMOLED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인 TFT라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AMOLED에서 아직까지도 못 푸는 부분들이 결국 국내 장비업체들이 이쪽입니다. 결국 TFT는 우리 기술로 자체적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컬러 구현입니다. 컬러 구현의 문제인데요.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LCD 같은 경우는 액정과 컬러 필터라는 것을 가지고 색깔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적인 화면에서 뒤에서 빛을 발광시키는 BLU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AMOLED로 가면서 이 자체 TFT에다가 물질을 입혀가지고 자체 발광을 시켜서 이 화면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 컬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TFT에다가 결국은 유기물질 유기재료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가 입혀가지고 그쪽에서 전류가 흘러다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기재료를 증착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TFT에 증착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 아직 국내 기술로는 이 증착장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요구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AMOLED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 아니면 작년에 성장이 지연됐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의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수율의 문제입니다. 아직 수율이 원하는 만큼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장을 찍어내면 100장 다 제품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가 나오느냐 이러면 이거는 초대박이죠. 그런데 지금 들리기로는요.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쉬시는 하고 있는데 수율이 굉장히 밑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가동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냈는데 한 7, 80개 버리고 2, 30개만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겠죠. 지금 AMOLED가 본격적으로 성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율의 문제가 좀 남았다고 합니다. 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AMOLED가 확장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라인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착 과정들에 대한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가 좀 완전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증착 장비가 지금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 됐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큰 데가 SF-A죠. AMOLED 장비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SF-A입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기타 등등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국책 프로젝트로 지금 이 증착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착 장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 증착 과정들도 좀 복잡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T 구조 안에서 유기물질을 입혀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증착하는 과정들인데 몇 가지 지금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고해상도의 문제라고 지금 고해상도와 대면적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풀어야 될 게 지금 AMOLED 증착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해상도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면적화의 문제입니다. 대면적화하고 고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를 지금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만한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FMN 방식이라는 걸 지금 현재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FMN 방식으로는 해상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LITI 방법이라는 걸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장비를 현재 개발 중인 게 AP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되면 AP 시스템 이제 주가 달라지겠죠. 이게 완전하게 개발이 된다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상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착 장비로 LITI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장비를 AP 시스템에서 개발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내용에서 LITI 장비 완성 이러면 AP 시스템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면조카입니다. 지금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장비가 패널이 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면조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직 증착 방식이라는 걸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수직 증착 방식과 LITI 방식을 통한 장비가 증착 장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증착 장비가 완성이 돼야지 사실은 AM OLED의 모든 거에 완성이고요. 이래야지 지금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직 다 못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컬러 표현의 방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국내 업체들이 관련 장비들을 다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쪽이 완성이 되면 아마 AM OLED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이고요. 마무리 과정이 차폐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봉지 공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TFT에다가 유기물질을 증착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기물질이 만약에 수분에 노출되거나 산소에 노출되게 되면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한 차폐 완벽하게 밀봉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금 봉지 공정이 진행되는데 1단계는 AP 시스템에서 하고요. 2단계는 LTS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TFT의 구성 안에 절연막, 반도체막,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착 장비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차폐 공정에서는 AP 시스템과 LTS가 봉지 공정을 맡고 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얘기를 제가 마지막 한 7, 8분 정도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종목에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러면 앞부분에서 충분히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러면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TFT 백플랜 공정이라고 해서 HTTP 해서 식각장비가 지금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면 식각장비는 결국 짤아낸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절염막의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거를 갖다가 짤라내기에서는 굉장히 고출력의 식각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의 장비업체는 국내에서 ICD가 거의 삼성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부분에 얘기가 잘 정리되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ELA 장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갖다가 아까 비결정형 실리콘을 다 결정형 실리콘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비결정형 실리콘을 증착해서 여기다가 네이저로 쏴줘가지고 폴리실리콘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AP스템의 ELA 장비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앞부분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폴리실리콘으로 가는 과정에서 1000도로 가는 고온 처리 방식이 있고요. 450도로 가는 저온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P스템에서 하는 장비는 450도의 저온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은 우수하지만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이 높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도의 고온 처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죠. ELA 장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증착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증착 과정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유기물질을 TFT에 입혀주는 과정인데 이게 뭐하는 거냐면 컬러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죠. 컬러 표현의 방법이고 증착기는 LITI라는 게 현재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 업체는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RGB라는 발광창을 구현을 위해서 유기 소재를 증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AMOLED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입니다. 수유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데 아직 이게 완성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애들이 SNU, ICD, SFA 등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FMM 방식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LITI 방식으로 가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백색 OLED와 컬러 필터의 공정. LCD는 컬러 평정 강정들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쪽에 이러한 과정들까지 묶어서 지금 이러한 장비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큰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AMOLED의 수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을 아직 해결을 못했다. 그리고 서서히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장비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가장 큰 차이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장비라는 건 한 번 납품이 되게 되면 다음 장비가 나갈 때까지 발주가 안 나오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업체들은 계속적인 장비가 밀려나간다면 투자에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혜를 잇겠지만 일단 이렇게 작년 같이 업황이 망가지게 되면 장비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기억나실 게 LCD 장비업체들 그리고 OLED 장비업체들 작년에 쳐다도 안 봤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비의 발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장비의 발주가 나오는 데는 SMD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또 어디가 있냐면 BOE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OE라는 게 패널 업체 중에서 워낙 중국에 폭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분기에 조식 적자를 내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그냥 갖다 마구 자금을 때려벗는데 이제 이쪽에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비 발주에서 BOE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가 국내 그리고 중국 대만 여기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앞서건 장비 발주 가 나오는데 가장 큰 데는 얘네들이죠. SMD, BOE 그리고 LD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장비 발주들이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고 BOE도 일부 발주가 나왔는데 아마 얘네들이 계속적인 나인증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지금 삼성을 능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공격적인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가장 큰 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비업체는 업황이 꺾이면 스톱을 하셔야 되고요. 소재업체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소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업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이익구조를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투자하기는 소재업체가 좋겠죠. 그런데 장비 발주가 본격화돼서 경기가 살아날 때는 특히나 업황이 살아날 때는 그래서 올해는 장비업체가 유리하냐 소재업체가 유리하냐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올해는 소재업체보단 분명히 장비업체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워낙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올해 조금씩만 좋아지면 다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의 증착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거의 완성되면서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재업체는 제한적인 밴드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장비업체는 발주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소재업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업체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주가의 진폭이 크지 않았어요. 작년 한 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꾸준한 어떤 밴드를 가지고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비업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장비업체들은 이렇게 됐는데 반해서 소재업체들은 어떤 밴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올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업체는 올해는 매력이 없는 거죠. 올해는 소재업체의 대표 종목은 얘고요. 이쪽은 소재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반도체 쪽에도 납품하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납품하고 태양광 쪽에도 납품하고 이런 구조들 대부분 소재업체들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업체 중에서는 대장주격인 것은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몇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나노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죠? 나노신소재요?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였던 게 얘네들은 파우더를 갖고 나노기술을 이용한 걸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원래 태양광 쪽에서 업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눈에 확실하게 잡히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노신소재가 소재 쪽에서는 오히려 덕산하이메탈보다 오래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덕산하이메탈 이런 것들이 이쪽 관련한 소재 업체의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장비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업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장비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큰 맥락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죠. 큰 맥락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LA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봉지 공정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 이 종목을 각각을 각각의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거든요. AP 시스템이. 기술 유출 사건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이게 기술 유출 사건이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바닥에서 돌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비 발주가 나오고 주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사고 싶은 차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이게 갈지 말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부분들이 꽤 많이 반영됐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 시스템이 그런 업체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ICD. ICD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ICD도 아까 말씀드린 게 식각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ICD도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되고서 주가를 제대로 한 번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안 좋았는데. 아마 이번에 찍는 자리가 최저 바닥이 마지막 확인되는 바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D도 좀 볼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볼만한 게 참 엔지니어링. 참 엔지니어링은 네이저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 쪽이나 아니면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아트론은 전공 중에서 열처리를 해주는 장비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비아트론 차트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장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올라왔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왔다가 가는 듯하다가 한 2, 3일 동안에 지금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관심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고 하방 잡는 거 보고 방향 위쪽으로 트는 거 확인하면서 수급들. 근데 빠지면서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원익 IPS, KCTEC, DMC, 기타 등등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장기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발주의 모멘텀이 지금 이어지는 시점에서 주가의 움직임들은 제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SFA 같은 경우는 지금 SMD에서 지금 한 1,500억 정도가 발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200억, 300억대 그리고 아바코 같은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장비 발주가 2, 300억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는 아바코가 발주가 나오는 날 급등을 하다가 지금 기관 조정을 받고 아직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빠질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만 팔고 있고 일반들은 아직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만 팔고 있고 기관들은 안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열되는 종목들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게 비아트론, 아바코, ICD, SFA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하고 소재 업체 중에서 나누신 소재 아까 여기 종목에 대한 표현들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스템, 노체 시스템, ICD, 참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아트론, DMC, K-STEC, 원익 IPS, K-MAC, DNF 그리고 소재 업체는 덕산하이메탈, 나누신 소재 그리고 조금 소재 자원께서 큰 게 LG화학, 제1모직 이런 정도라고 봅니다. 뒷부분에서 시간에 쫓겨서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M OLED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30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lackyy Honestly… eso 手 감사합니다.